오줌 로마이상 와드 너무 좋아 오줌 로마이상 와드 오줌 로마이상 와드 음..그랜가보다 잘래? 그렇게 졸려? 잘래? 물 떨 수 있나봐요 졸려가지고 졸려가지고 어이구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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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드디어 눈을 뜬다 오빠야 오빠 찍어봐봐 편성 좀 보자 어휴 이렇게 하는게 눈을 뜨는구나 얼마나 잘 보는지 눈 뜨는거 못볼까봐 오늘 눈을 뜨는거 아 바람이 찍고있다 보라야 밥먹자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보라야 고급해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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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NG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밥을 제가 한 번 줘봐주네 되게 잘 먹긴 한데 다음에 한 번 수유연습 하자고 하면 잘 먹지 어머니 산소 좀 해주실래? 음 맛있어? 이쪽 피부가 조금 느끼겠나 음 맛있어? 음 맛있어? 며칠 전에 그랬어요 원래는 안 그랬네 되게 능력 바로 또 없어지고 그랬어 눈 감았다 맛있어 원래 눈 뜨고 막잖아 보라야 너무 맛있어서 맛을 음미하고 있는 것 같아 손가락이 이쪽 손가락이 좀 없어서 큰일이다 보라야 응 전해 알고 계시니까 몰랐다 큰 거라던지 저 오늘 이렇게 뭐 음 요니터비에 찍었나마 오왈 coullt 오줌 아 엄마아빠 아 입지 못해 아무것도 베리지 않나요 젖꼭지 잠깐 숨쉬게 젖꼭지 빼주면 동영상 찍으세요 애기는 여기서 목욕 목욕 한 이틀에 한 번 찍으세요 보라야 보라야 웃어봐 엄마? 아빠? 되게 엄마 아빠 골고루 다운 것 같아 엄마 아빠다 엄마 오빠 어떡하면 좋아 엄마 아빠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까 보라야 보라야 몸이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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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아플까? 잘 안 켜져 오빠